자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비트박스 때 문화상품 20만원 처음에는 응용 비트박스로 10분만 모집해서 2대2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 응용부터 해도 되나요? 예 그냥 응용만 딱 해주시면 돼요 다른거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예 네 네 혼나 잘할것처럼 얘기하더니 비용진이네 어때요? 텁지 vii 파토도 텁지 michele 탁지 pari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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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네 파이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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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도 괜찮은데 자,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저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저 정도같이 밥도둑 안녕하세요 저는 가운데준자의 준 항울건자의 건 김준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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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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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기 컨텐츠 아니야 안녕하세요 하면 됩니까?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진짜 조금만 조금만 후 흑 핫 이거 아니에요? 흑 핫 핫 핫 핫 핫 핫 흐하하하 흐하하하 Isaiah 자, 꼬뇽이님 네 네 네 하세요 턱 형님 네 턱주가리 붙인 거 뭐예요? 밴드입니다 아 턱주가리에 밴드 붙여 있었어요? 턱주가리 를 하지 마세요 만날래? 잘생긴 턱주가리님 에이 예 형 몇 살이야 에이 보여줄게 내가 또 비트박스 하면은 좀 무료하신 거 같아서 제가 흥 좀 띄워드리려고 들어왔거든요 아니 비트박스 하자니까 뭐냐 나를 흥을 왜 띄워 앞에 뒤지겠는데 지금 아프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 네 그래 한번 해봐 그럼 네 가겠습니다 다그런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너나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질템이야 인생은 질템이야 다 봤지?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오오 오 잘하는데 야야야 네 어 그만 그만 인천사시죠? 어 저도 인천살아요 오빠 반갑습니다 뭐야 뭔 상관인데? 그냥 인천 같은 인천사니까 반가워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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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재밌었고 네네 그래 언제 한번 만나게되면 마다에 한번 뜨자 띄어 예 잠깐만 야 니 마이크를 좀 줄여봐 아 사장님 사장 바로하면 돼요? 예 어 마이크 좋으시네 바로할게요 네 친구 빅스비랑 비트박스 해도 되나요? 아 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빅스비 비트박스 좀 들려줘 고마워 이거 듣고 너무 감동하지마요 그래 에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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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네 렛츠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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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ㅎ흐하하하 으ㅜ의ㅜ guy 자, 혹시 맥구리님. 자, 맥구리님도 할게요. 어때요?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우와! 뭐야! 부카치카 부카치카 부카치카! 턱주말이 진짜 안 되겠네. 아름다운 자동차님. 뭐야, 너는 또. 말 못해. 네, 아메마니아 한번 해보세요. 자,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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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아메마니아 지금 총 다섯 분. 예, 소님.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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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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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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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이 벗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잘해요. 비트창이님?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자 네 자 나가 나와 나와 나 마룬돼지 오이 오이 뱀빼빅 자 치킨님 네 할게요 네 자 거기까지만 오케이 치킨님 1,2,3,4,5,6,7,7명 맞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9,10 총 8명 하면 되네요? 네 자 꿀돼지님 잠시만요 님이나 비피더스님 둘 중에 한 분이 예선 진출하시는 거거든요 두 분이서 살짝 조금 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 네 너 그게 끝이야? 마이크 타운 아 마이크 타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비피더스님 마리크 타운 아 너넨 nedd D 다시 쫌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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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파스트푸 파스트캐스트푸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아니 너 그것밖에 못하지 아 빅피터스님 내려가시구요 야 꿀댓이 너 밥도둑이랑 뜰거야 자 밥도둑님 미안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마녀사냥당했어요 밥도둑님 예예 둘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꿀댓이님 고마워 크흠 빅빅빅 빅빅 아 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니 아니 저쪽에서 흐름이 깨졌어 아 씨 저 저 비용진이 흐름이 깨져버리네 저 비용진이 아.. 하하하하하 ㅎ허허헉ㅎ허허허허헉 지금..어? 지금 멋있게 지금 비트박스하는데 그걸..구 자뻻었냐 2011년대 죄송합니다 제가.. 기권 오? 야! 지렸.. 형 지렸습니까? 자 인기상도 드리겠습니다 인기상도 무라산포컬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들 지금 보고 계시죠? 제 방송 메인화면 보시면은 2차에서 시작인데 응용하고 족보 한계입니다 저 족보만 짤게요 어 포베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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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맥구리님 바로 시작해 주세요 윈드하면 됩니까? 윈드해도 됩니까? 네 족보에 응용 하나 하시면 돼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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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거짓말하니 팀 진짜 잘 짰죠 여러분들? 비슷비슷하죠? 응용 포 포 포 포 포 포 포 끝내겠습니다. 팝에 탈게요. 네, 팝에 타고 응용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워어어어어어어어어 p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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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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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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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whileo uoo!? 쌍블렛는군요. 퓨윤패잠! 쌍블렛는군요. 자, 비비터스님! 네. 종보부터 하시면 됩니다. 종보버! 저 파이어배드 할께요 오케이 오 똑같은 파이어배네 오케이 렛츠고 오오.. 거의 똑같아요 콜라 야 비피더스님께서 56바산따 내 친구 명수 기범이 내 동생 지훈이 나의 비트박스 스승 명수야 사랑한다 자 시작하죠 뭘 시작해요 비트박스 아 진행하시죠 욕심으로 자 치킨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 응용 아 치킨님 마이크나 스네어인가요 이거 잘하시네 이거 오 이거 잘한다 온암 말 Month 방 macro 고장 메바록 그래서 자 바로 갑시다 자 바로 갑시다 당신이 만드셨어요? 지금 방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아 진짜요? 그렇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ㅇㅇ님부터? 저 이번에 갓 스무살 됐어요 오케이 아베바님은? 저 스물여섯살이에요 시작합시다 넌 뒤졌다 무서워 ㅇㅇ님은? 너도 뒤졌다 라틴어야? 아 잠깐만 라틴어 이미지야? 아 형님 네 아 라틴어죠 아니요 아니요 아 형님 그때 문상 타고 왔잖아요 아니요 뭐가 아니요요 BJ 안돼요 아 BJ가 아니죠 방송 접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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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턱형님 뭐 결혼식 그 있었을 때도 뭐 연락을 못 받긴 했지만 내가 못 가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타게 되면은 네 그거를 내가 이제 턱형님한테 다시 드릴라 그랬어 원래 그런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니까 맨 마지막에 우승을 하고 짜잔 이러면서 사실 돈 라틴어였고 사실 돈 안주셔도 돼 막 이런 식으로 할라 그랬어 원래는 아 그랬었어요? 네 네 그때 들켰어요 아 씨 그 왜 이렇게 그렇게냐 좀 더 병진처럼 할 걸 그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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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래도 우승하셨으니까 그럼 심사 봐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같이 아 이거 상관없어요 나 재밌게 즐기러 왔으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라틴우형님 일단 걸렸기 때문에 오늘 스토리 너무 재밌다 자 일단은 아베마형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 서비스로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됐어요 아 아싸 부전승 아하하하하 너무 족고연 아 족고연 네 그래도 아베마형이 살짝 그냥 족보랑 그 은융을 살짝만 조금만 보여주고 가세요 어차피 이긴건데 저분 그 강자 들은거 있거든요 오 라틴우님 강자요 네 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 해봐요 아무튼 아 해볼게요 어 하하핳하하하핳하핳 아, 숨말을 켜 야, 시갈라 저거 고등학생 때 하던데 저거 어, 저거 라틴 내용이 했던거 아니야 어, 잠깐만 라틴 내용이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애 똑같애 저장한거 어떡합니까? 오, 계속 똑같애 야, 시간나게 하네 아, 나이스 야, 응용 응용이요? 네네네 아, 여기까지 말께요 그냥 오, 좋은데? 오, 잘하시는데? 원래 목소리를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 원래 목소리가 그런거에요? 아, 저요? 아, 이거 제 11년 전에 이거 웃음비트 따라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 웃음비트 따라하는 목소리처럼 아니, 제가 제가 청소년 가장 중요한 변성기 때 변성기 때 이 웃음비트 하나 따라하느라고 이거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와, 사람 열심히 이렇게 보내는구나 와, 씨 재밌는 거 뭐 할 거 뭐 있을까요, 형님? 어차피 이 친구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뭐 응용이니 뭐니 해봤자 얘네는 지금 더이상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좀 놔버릴 수 있는 거 정주, 정신 좀 놔버릴 수 있는 미트박스를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 뭐가 있을까요? 약간 웃긴 거 시켜나? 재미, 웃기, 재미, 어 그 필살기 하나랑 재미있는 비판 하나씩 준비하세요 자, 소님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병진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해? 음, 자 필살기 여기 이상해 왜.. 어디서 자꾸 제주도 똥돼지 소리가.. 그냥.. 천천히.. 딴딴딴딴 리듬 타면서 해야지 뭐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왜 이렇게 존나게 빠르게 하냐고 자 그럼 맥구리님 바로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부터 저 그냥 신음할께 신음 오케이 저게 무슨 신음이야 아 무슨 악몽이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오늘 개막장이다 진짜 저거 북극곰 북극곰 왜그러냐 과연 어 오 맥구리님께서 오 그 차이가 많이 심한데요?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는데 정말 아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진짜 필살기 먼저 할게요 네 업그레이드 알겠습니다 모중 그 아 알 알 진짜 휴근 부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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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재밌는거 한번 해볼게요 아오케 아이겠습니다 뭐야 정신줄을 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정신줄을 놓은 그 허탈한 웃음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죄송합니다 네 편사하게 할게요 아우 아 너무 급했다, 죄송합니다 오 잘 오셨어요 스탑피 과연 흐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야 이렇게 2표나가 처음이에요! 우워 여튼 아베원이요 고생하셨고요 승리가 축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니까 잠시만요 결승전 지금 재미있는 비트박스를 해버렸고 재미있는 비트박스 필살기도 이제 더이상 없어요 아까 라틴이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네들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지? 디스전을 어떻게 해? 디스전 재미있겠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아이디가 뭐야 음이 아니라 누구야 아메바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아메바 병진 꺼져 이런거 있잖아 아 그럼 또 맞춰치기 멘트쳐가지고 조직이 서로 따라하기 아 서로 따라하기 네 어 그것도 괜찮네요 대박 가요가 들어간 비트박스 어때? 가요가 들어간 비트박스 어 맥구리님 가능해요? 에... 일단은 어 맥구리님은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메바님 알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미뤄전 미뤄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 ㅎㅎㅎㅎㅎㅎㅎ 와 이거 오바잖아아악 "' de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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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ly' 와 아 내가 이따걸 30초 다 따라 해야 되다니 ㅎㅎㅎㅎ 하세요 x 4 저 빨리 해 x3 빨리 ㅡ- 아이 할게요 어 아 미치겠다 진짜 이게 무슨 빛받이야 아니 봐봐 느낌이라는게 있잖아 나도 딱 들으면은 잘 따라하는데? 아 형님 따라해도 그냥 따라했구나 이런 느낌 나는 좀 되는거야 그냥 아 형님 오버해 형님 하시면 안됩니다 빛받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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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병신 같아가지고 아니 잘 따라했어 중간에 집중력을 잊으셨어요 집중력 Itu 아니야 잘했어 이제 아매바님이 미리 진행할거예요 이제 아매바가 하면되 30초를 허허허 헤헤헤 으헤헤헵헤 republic 으하하하핳 palavra 으헤헬 으허헉 해브델위무무무 reacted sua 따라하면 되요. 시작! 숨맞게 아니 이걸 어떻게 따라해?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배터리 이렇게 됐네. 와 진짜 미치겠네. 이게 그나마 누가 좀 더 덜 병진가를 가리는 대회네. 와 그렇죠. 비트박스 대회기 비트박스 대회인데 중간에 병진 비트박스 대회. 네 자 미러전 하셨고 자 이제 디스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턴 바꿔서 할게요. 자 아메바님부터 할게요.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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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꼬리 병신 병신 배꼬리 배꼬 내가 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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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오빠다 진짜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개호박이야 진짜 아 이거 지금 타이틀이 비트박스 대회인데 이거 우승상 20만원 걸어놓고 뭐하는 거냐고 자 맥꼬리님 디스하시면 됩니다. 받아치세요. 맥꼬리 아메바 병신새끼 병신 새끼 아메바 병신새끼 병신 새끼 목소리 병신새끼 병신 새끼 목소리 병신새끼 존나 화나네 시벌 아 존나 화난데 아 존나 화나네 아 시벌 이거 내가 졌다 이건 내가 졌다 존나 화났다 아 레전드에요 오늘 아 진짜 개인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른 의미에서 역대급 대회 자 대중가요 아 맥꼬리님 부터 시작할게요 렛츠고 아모르파티 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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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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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똑같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폐성능력이 뛰어나네 오 수고하셨고요 자 아멘님 준비 되셨습니까? 아 하하 예 손대면 퍽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때 청춘을 돌려다오 감사합니다 어 그거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트로트야 이거 믹싱한 거예요 두 개 아 그 트로트를 알아서 믹싱하셔서 트로트로 이제 편곡을 하신 거예요 네 봉선화 연정이랑 청춘을 돌려다오 두 개를 제가 믹싱했습니다 편곡 실력 오지죠 이야 믹싱 작곡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 여보세요 조금만 더 길게 하는데 너무 짧았어 너무 좀만 길게 해줘 봉선화라 뿌느리 우리 청춘을 불려다오 푸푸푸푸푸푸 어때요 아 PTT 안껏네요 죄송합니다 아 잘하네 너무 재밌었어요 와 진짜 와 두 분 다 너무 강력해요 와 무라상품권 20만원을 탁합니다 여러분들 네 20만원 아메바님 메꾸리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탁하시고요 자 라틴우 형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리저전 경우에는 도 yht돼 좀 많은걸 바라는게 아닌가 싶어서 네 안 emails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디스전은 아 메꾸리가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아, 네, 네, 아, 목소리. 아, 근데 솔직히 이제 또, 그 누구야, 아메바가 또 패배를 인정했고, 2라운드는, 근데 3라운드 때 약간 아메바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박빙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그 마지막, 저 솔직히 아모르파티, 편곡신력, 엄청 너무 고퀄리티, 너무 최상위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서, 내가 비트박스 16년 했는데,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비트박스, 오늘 많이 들어봐요, 지금. 아, 신세계네요, 어떻게 보면. 펜테이션이야, 지금 나에게는. 아, 이런 소리가. 와, 그리고 아메바님 같은 경우는, 또 트로트를 편곡을 해서 두 곡으로. 아, 그러니까요. 예, 비트박스를 만드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목소리가 되게 약간 빙진 같았는데, 저 빙진 같은 목소리가 트로트와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팩트입니다. 이 부분 진짜 팩트예요. confléans이 말이죠. 아, 누구야. 아, 진짜 누가, 너무 웃기 for me. 와, 우리 맥미라님. 네네.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1등 하 진짜 2등은 2등은 상품권이 없어요 아 아쉽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압살 당하셨는데 한마디 하십시오 예선도 통과 못하셨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프리카 시상식 대상 받는 줄 알았어요 예 인기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큰 시청자분들이 일단 인기상 투표하시고요 어 지금 3분 나가셨는데 왜 나가셨지 여태 우리 아매마님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야우 야 진짜 목소리 이제 들려줍시다 진짜 목소리 한번만 한번만 이게 지금 원래 목소리예요 약간 뒤집어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게 없어졌네 예예 똑같은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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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진짜 라틴의 형님 예 저 말 진짠거 같아요 비트박스 하다가 변성기때 아 진짜예요 어 진짠거 같아요 내가 이 친구 모가지르 시 advised 시장 낸거잖아 그러면은 그런거 같아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키스요? 아 그건 아니구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청자들은 참 여전하네 자 일단 네 일단 우리 악재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축하부대 우리 여기서 한번 형님 보여줄거 좀 몇개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입을 풀어야 되니까 원하는걸로 아 원하는거 일단 형님 족보 진짜 개쩌는거 제발 그러면은 윈도 했다가 파이베트로 넘어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무브도 올라오니까 무브까지 해줄게요 네 오백여 선물 감사합니다 여덟 Maur Drester 와til wün 역시 라틴어 라틴어 혹시 형님 시는 비트박스는 가능 그냥 막 사람들만 원하니까 해야지 뭐 일본부터 갈거에요 요 scalp 아 아 아 아 아 아 네 1번이고요 완전 똑같은데요? 아 영수형 아니야. 난 이거 운영자님이 해도 된다고 그랬어. 나 예전에 방송할 때 물어봤어 운영자님한테. 저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된다고 그랬어. 난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중국 아 중국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인가요? 네 아 아 아 아 한국 국산 아 아 오빠 아 오빠 아 오빠 우와 어 이거는 좀 짧아 심플하게 아 오빠 오빠 네 북한은 네 동무 동무 그만하시나요 수령 동무 김정은은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친구 미사일 날아오는 소리가 예 아 미국이 있는데 아 미국 마지막인가요? 민원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요? 왜요? 미리 말씀 드리시면은 이어 그니까 이어폰이 좀 크신 분들은 이어폰을 한 70%로 낮춰주시고 예 미국 할 거예요.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예 오 웰컴 트 아 아 와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그 비트박스를 만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만들었어요. 혹시 아니 형님 그거 이미지가 제가 봤을 땐 재미있고 좋은데 왜요? 아니 약간 혼동이 와 약간 시 왜요? 엄청 괜찮은데? 아니 그니까 보통 제가 이제 페이스북 올리고 나서 길거리를 지나가면 술집이나 그런 데서 알아봐요. 네 그러면 보통 알아봐 주실때 어 라티노님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러면 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막 아 예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네 진짜 죄다 어허허허 저 신음 신음이죠? 신음 맞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쟤 상어 쟤 상어 쟤 상어 쟤 상어 쟤 담배 담배 쟤 그 개 있잖아 그 아가리 개 쟤 담배 에이 맨날 그래요 저한테 아 형님 클럽도 가능해요? 클럽도 뭐 근데 뭐 나 방송할때 하는거밖에 안해가지고 쟤 웃음 저거로리는거지 뭐? 나 알지 못하겠어 자르기 으 pagar 워어 업로드 업로드 야바나 와아 진짜 잘한다 와아 뭐야 소름 레이 더 폭킹 아니멀 와아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끝 와 형님 진짜 네 여섯가지 소리가 뭐에요? 혹시 데인저 혹시 가능하나요? 데인저요 좋죠 네네 원 투 투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danger pause 또 pause is everybody bounce 이따가 앗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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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자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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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 이 여이분들이 지금 지금 문화 3분간 못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뭐 나중에 난 해도 되니까 일단은 먼저 줄 거 주시죠 그냥 예예 형님 근데 눈에 꽃 마지막 아 지금 시청자 분들이 지금 눈에 꽃 듣고 싶다고 아 알아요 와 계속 누른다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형님 아 아니에요 네네 밑에서 구경하고 있을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지금 세 분 계신데 인기상입니다 문화 3분간 2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메꾸리님 에휴 특현보다 잘하는 님 뭐 다뤄요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그냥 그 내일 부모님 생신이거든요 아이고 이런식으로 나한테 한다 이야 얼마 얼마 그냥 말해봐서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래 아 진짜 그랬다 너 분명히 얘기했어 어? 자 3 2 어 1 만원 만원 어 오케이 자 그럼 쟤만 줄 순 없으니까 자 만원 만원씩 주고 2만원 저 친구 인기상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아메바님 예예 자 쪽지 지금 갔나요? 자 5만원짜리 4장이에요 받았어요? 예 어 자 지금 등록해요 형 자 밥도둑님 예예 어 만원짜리 지금 보낼 거예요 응 바톡님 지금 보내요 지금 만원짜리 받았어요? 예 네 그거 등록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치킨님 네 지금 받았어요? 네 왔어요 네네 그거 지금 등록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왔어? 아 네 왔어요 어 지금 등록해 감사합니다 충전 됐습니다 맥구리님 2만원 충전 됐어요? 네 2만원 충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방금 들어가서 쉬세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충전 됐어요 아 치킨님 충전 됐어요 만원 네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들어와서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저 충전 됐어요 수고하세요 네 치킨님 들어가세요 아메바님 등록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다 했습니다 아 5만원짜리 20만원 확인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네 맛있는 거 사먹을 거예요 아 아 턱형보다 잘하니? 충전 됐어요 아 충전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른 들어가요 빨리 자요 어 바토빙님도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 고생했어요 저요? 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하핳 집에 가 이 새끼야 아아 뭐 있어 이 새끼가 왕타를 치고 있어 뭐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끼 둘이 둘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그래요 안면만 들어가시고요 얼른 쉬세요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아씨 내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갔어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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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